두 번째 이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식와이프 파트너가 선정하신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화장품 수출이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으로 변화하면서 수출 국가 또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체 화장품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미국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1월과 4월 한국 화장품이 미국 내 수입 화장품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면서 프랑스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에도 화장품 줄의 수출 강세는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화장품 줄 지금 또 접근해도 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포착한 이슈는 화장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역시 이번에 실적 시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어쨌든 지난주 하고 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쪽에 저의 관심이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화장품을 또 약간 관심과 관심과 밖에 멀어져 있었는데 실적주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브리핑을 도와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조정식으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 시작한 화장품 종목들이 또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가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슈를 최근에 업데이트된 부분이 뭔가 없을까 하고서 찾아봤습니다. 국민연금 쪽에서 2분기에 49개 종목의 비중을 확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업종을 보니까 화장품, 식품, 반도체 쪽의 업종 비중을 확대를 하고 그동안 또 시세가 좀 많이 나왔었던 업종분들이 있죠. 전력이나 방산 쪽은 다 판 게 아니라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해서 차익 실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분율이 늘어난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또 중요하잖아요. 보니까 APR, APR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만드는 기업이죠. 비중을 5%에서 무려 10% 정도 늘렸다고 하고요. 토니모리는 5% 그리고 코스맥스는 11.63%에서 1% 정도 더 늘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3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업황이 유효하겠구나라고 본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관련해서도 데이터 또 중요한 시점이죠. 실적과 수출이 잘 맞아 떨어져야 또 주가상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출액 증가율은 또 어느 정도 되나 또 찾아봤습니다.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16%대 정도 증가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나라 단연 어디였을까요? 중국인가요? 미국인가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이제 넘어갔죠. 미국이 전년 대비해서 59%대나 상반기에만 이렇게 올랐다고 하고요. 그 다음이 저는 일본일 줄 알았는데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이요? 동남아 쪽에서도 우리 한국 화장품 인기가 엄청 뜨겁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타 국가들, 여러 국가들의 해외 수출이 지금 진출망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당분간은 그래도 안정적인 성장세가 좀 꾸준히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됐었던 화장품 기업들 보면은 화장품 오디임사들이 많이 올라섰잖아요. 대다수의 지금 오디임사가 2026년도까지 캐파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투자 회수는 언제부터 하냐? 내년부터 회수가 가능하대요. 왜냐? 지금 너무 수출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화장품 섹터 이제 조정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보시고 이제 눌림목 구간이니까 또 좋은 종목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또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슈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화장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추세 꺾이지 않고 계속 좀 올라가는 걸 잡는 게 좋다고 보세요? 약간 눌림목 나오는 좀 조정받은 게 좋다고 보세요? 지금 또 화장품 섹터들 제가 관심 종목 그룹주로 딱 정리를 해보니까 중소형단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좀 조정 위치에 있고요. 기존에 좀 주도주로서 강력하게 갔었던 추세를 만들어 갔었던 종목들은 다시금 또 올라오기 시작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그런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들부터 매매를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중소형단 종목들 흐름 보면서 순환매로 공약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화장품 주 실적 발표 앞도고 나와서 다시 한번 지금 또 봐야 할 타이밍이 왔어요. 그러면 최근에 화장품 관련 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겠죠?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화장품 수출이 끊임없이 상승하면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조정을 받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다시금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오일 차트를 보더라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일 5%가량의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 기관의 매수세도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화장품 대장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전일 상장 이래 또 역대 최고가를 달성한 한국 화장품 제조 전일에도 6.8%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모두를 놀래킨 호실적을 기록했었죠. 이에 대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계단식 하락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4%가량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다음 달 보호 예수물량의 6%가량 해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이달에 또 아마존에 대한 프라임 행사가 이어질 예정인데 오늘 전거래 4%가량 하락을 했고요. 오늘도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지 이 부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조선 미녀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아마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아마존과 함께 연동돼서 호실적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저는 6%가량 하락하면서 추세상으로 꺾여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화장품주의 단기 추세를 보더라도 전혀 정반대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봤는데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텐데 주식의 하이프 파트너님께 해답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처음으로. 네, 일단 달리는 말에 한번 올라타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좀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초보자들이 초심자의 행운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초보 때 생각하는 많은 실수를 생각하면 올라가는 종목들에 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찾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매수 타이밍에 있어서는 달리는 말에 타는 게 지금 시장의 트렌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기도 하지만 또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려고 하면 당연히 또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실리콘2라는 가장 지금 화장품 관련 업종 중에서 뜨거운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 화장품, 뷰티 시장이 정말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CJ 올리브영 중심으로 해서 유통망이 1300개 정도 확보가 돼서 계속해서 로드샵 브랜드들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쪽으로는 실리콘2가 그런 올리브영에 해당하는 유통망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국내 화장품 브랜드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430여 개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무려 180여 개국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2의 주가에 조금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없을까? 사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거든요. 왜냐하면 주가 올라갈 때는 항상 좋은 소식들 나오지만 우리가 경기는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럼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뭔가라고 봤더니 지금 실리콘2에 입점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기존에는 미국에 진출을 하거나 해외 진출하는 게 아무래도 화장품 브랜드사 쪽에서는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올스톱으로 다 같이 해준 게 실리콘2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존 쪽에서 워낙 최근 상반기에 조선미녀라든지 스킨천사 이런 K뷰티 브랜드들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오히려 아마존에서 아예 판을 깔아주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진출이 조금 더 편해지고 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2에 입점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또 주요 기업들이 빠져나가서 아마존 쪽으로 그냥 직접 입점을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은 있다고 해서 얘기는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부 몇 개 기업들이 좀 빠져나갔다라는 것으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브랜드들이 유통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고 실제로 매출액이 저는 다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2021년도 매출액이 1300억 정도였었는데 2024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기점으로 해서 매출액이 확확 올라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3400억대 지난해까지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7000억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역대 최대치죠. 그런데 그 기록을 또 내년까지도 경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치들이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리콘2의 주가상 이런 약간 고밸류 상태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궁금한 게 실리콘2가 해외 진출을 할 때 오프라인 솔루션도 제공을 해주는 건가요? 오프라인 솔루션은 아직입니다. 아직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존이 좀 타격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온라인 판권, 지금 스타일코리아닷컴이라는 곳을 통해서만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신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는 거랑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잡을 때 손절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히 최근에 조정을 주고 반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 줬었던 단기 바닥 구간대 있죠. 4만 1천 원 구간. 여기에 이탈하면 끊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실 때 처음부터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시기보다 4만 1천 원 밑 구간대에서 한번 살짝 발 담궈보는 거죠. 4만 4천 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를 하신다거나 해서 단가를 조금 더 낮추시면서 4만 1천 원 이탈하면 바로 빠져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스킬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있으셔야지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정고점 구간대 쌍봉이긴 한데 지금 업황이 워낙 슈퍼사이클이잖아요.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합니다. 그래도 1차적으로는 매물대 구간 5만 2천 원 구간대 여기서 한번 분할 매도 하시면서 돌파 여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실리콘트 한번 조정받았는데 다시 이번 주에 계속 좀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 앞두고 지금 기대감이 좀 차오르는 것 같아요. 한 종목 더 볼게요. 다음 건 뭐 볼까요? 네, 다음 거는 이제 화장품 용기 관련주 이 종목도 달리는 말입니다. 그렇죠. 원래 기존에 시장에 화장품 용기 관련주가 연우가 있었는데 연우는 이미 한국콜마 쪽에 인수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화장품 용기 관련주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 펌텍코리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도 실제로 매출액은 지금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2021년도와 대비했을 때 2021년도 영업이익이 261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올해는 439억 원이니까 이런 주가 상승세 지금 업황 상승세와 같이 함께 편승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화장품 용기 공장도 증설해서 앞으로 매출 캐파도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또 다수의 브랜드 포티폴리오도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분기 역시도 역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한번 볼게요. 기술적으로 보면 보시다시피 많이 올라왔어요. 달리는 말이죠. 달리는 말인데 지금 보면 저는 뭐가 보이냐면 주식하는 사람이어서 그런가 로켓 발사대가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추세상으로 삼각수렴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 꼭지점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시세가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뜸은 다 들여진 상황이라서 이 4만 8천 원에서 9천 원 구간이 있죠. 앞전 정고점 구간대. 이 구간대만 넘어서면 다시금 또 시세가 폭발적으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월봉 보면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1차 파동 나왔죠. 지금 2차 파동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보통 엘리언트 파동론이라고 해서 3차 파동까지 나오면 거의 끝이라고 하는데 지금 화장품 섹터들이 그 3차 파동을 향해서 갈지 그게 지금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내지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역시도 현재 지금 펌텍코리아 주가 흐름 심상치 않기 때문에 단기 손자과 잡는다면 한 4만 2천 원 구간대 기준으로 잡으시고 신고가 구간으로 많이 가게 되면 제가 또다시 한 번 더 이슈 레이더 시간에 가져와서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펌텍코리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화장품 수출 많이 되는데 브랜드나 국가의 수출에 상관없이 어쨌든 용기는 있어야 화장품을 만들고 수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펌텍코리아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진짜 3차 파동으로 뚜두를 수 있을지 거래량이나 주가 흐름이 뚫릴 수 있을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와의 파트너와 함께 이슈 레이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